경남지역 최신 이슈를 분석하는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일상이 회복되면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 바로 아이들의 학습 환경이죠. 마스크를 벗고 얼굴 보며 이야기할 수 있고 대면 수업이 다시 일상화됐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온 건 아닙니다. 도내에는 매년 2천 명가량의 학교 밖 청소년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아이들을 위한 제도권의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경남도의회에서 다양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세한 내용 알아보면서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와 지원책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두 분 함께합니다. 최근 도의회 상임위에서 학교 밖 청소년 문제의 해법과 정책을 제안한 바 있는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전현숙 의원 나오셨고요. 양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회 김성훈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전현숙 의원께서는 최근에 조례 또 5분 발언을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고민 많이 하시는 걸로 드러나고 있는데 먼저 학교 밖 청소년 이 의미 어떤 겁니까? 네. 학교 밖 청소년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을 전체 일컫는 말인데요. 201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초중등 학교에 입학을 했다가 3개월 이상 결석을 하거나 입학을 유예하는 경우 그 다음 고등학교 진학을 하지 않은 청소년들 그리고 진학한 뒤에 자퇴, 재적, 퇴학 등을 당한 그런 경우를 전체 일컫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일상 쪽에서 사용하는 그 용어를 보면 부정적인 의미로 좀 받아들여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더 힘들어한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학교 밖 청소년 저희가 어떤 의미로 좀 더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앞서 우리 전현숙 의원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우리 지금 아나운서님 지적대로 이제 우리 학교 밖과 안이라는 어떤 경계선이라는 어떤 단어 때문에 조금 그 어감상에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최근에 있던 학교폭력이라든지 어떤 청소년 시기의 어떤 갈등을 주제로 해서 각종 드라마나 어떤 매체에서 많이들 다루고 있고 또 그런 인기리의 어떤 내용들이 이제 국민들의 관심을 갖게 되다 보니까 우리 이슈토크에서도 오늘 좀 더 우리 경남에 어떤 집중을 해서 또 우리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시의성이 있는 주제를 다루게 되었는데요. 끝부터 정의로 하면 우리 전현숙 의원님께서 이제 법적 정의를 잘 말씀해 주셨고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은 어른들의 배려가 좀 필요한 청소년들 또는 이제 제도권 학교보다는 스스로 어떤 자립을 준비하는 좀 청소년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년 전국에 초중고생들 중에서 학업을 중단하는 인구가 인원이 한 5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경남에서만 매년 2천여 명이 학교 밖 청소년으로 이제 가고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는 이유는 예전에는 뭐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비행을 저질러 중퇴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 어떤 적성이나 진로 교육 내용 등 학교 교육에 대한 불만과 어떤 입시 위주의 좀 과도한 경쟁 체제에 불만을 갖고 어떤 학교를 그만두는 사례가 좀 늘고 있습니다.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연방 교육부는 어떤 상습적인 어떤 결석이나 학업 중단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좀 예방하는 데 정책이 좀 집중되어 있다고 봐지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는 사전에 이제 학생 위기에 있는 리스크한 학생들을 보면 관리를 하고 예방하는 데 어떤 정책이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고 좀 그런 학생들을 멘토링하는 데 좀 집중되어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공식적으로 교육을 놓치고 있는 아동으로 지칭을 하고 있으며 학업 부진, 학대나 착취 피해자 니트족이 될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학생이 결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가 양육명령, 교육감독명령, 학교 출석명령,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제도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학생들의 그 학업을 중단하는 사유를 보면 생각보다 매년 다양한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매년 2천 명이라고 하는데 이 현안과 관련해서 통계가 정확하게 나온 게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학력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매년 많은 수의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5년간 경상남도 학업 중단자 통계를 보면요. 2018년, 2019년에 2,350명 정도의 학생들이 떠나고 있었고요. 2020년에 2,300명 정도, 2021년에는 1,500여 명 정도가 떠나고 있었고 작년 기준으로 보면 2,000여 명, 1,959명이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2021년을 제외하고는 최근 5년간 경남에서 매년 2,000여 명 정도가 학교를 떠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2022년 학업 중단자 학제별 상황을 보면요. 고등학생이 56.4% 정도 되고 초등학생이 29.1%, 중학생이 14.5% 순으로 고등학생이 학교를 그만두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가족부가 실시하는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심리, 정신적인 문제로 학교를 떠나는 비율이 2015년에 84%에서 2021년에는 23%로 높아졌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입시와 과중한 학업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불안이 높고 코로나 이후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다시 학교에 적응하는 어려움이 또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들을 참 많이 챙겨줘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적 어려움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도 많다고 하니까 교육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어떤 문화복지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경남도의회 상임위에서도 주의 깊게 살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마침 올 초에 의원님께서 조례 개정안 의결하셨고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여러 가지 청소년 지원 재단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하고 있는 활동들을 방금 김성훈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안에 그런 내용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직접 자기들의 문제 또는 현재와 미래를 설계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체들이 모여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한 건데요. 설명하신 것처럼 학교 밖 청소년의 참여기구인 꿈드림 청소년단이 있었습니다. 그 구성과 운영 기능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한 내용인데요. 그동안 꿈드림 청소년단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그 사업 지침과 매뉴얼만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청소년단의 구성 운영에 어려움이 좀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꿈드림 청소년단의 활동 근거를 명확히 해주고 활동에 지원하고 활동이 될 수 있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그럼 본격적으로 좀 이 조례가 작동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변화 저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활동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직접 발굴하고 경상남도나 여성가족부에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함께 돕고 있는데요.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직접 정책 연구를 하거나 제안을 하고 권리침해 사례를 발굴을 하기도 하고 또 본인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찾아내서 요구하기도 하는 그런 활동들입니다. 앞으로 조례에 규정된 공식적인 참여기구로 활동이 공식화되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대변하고 권리를 옹호하는 등 주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청소년의 요구가 직접적인 요구가 반영이 돼서 그게 정책이 만들어지고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앞으로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저희가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실질적인 고민을 하는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어떤 제안 좀 주시겠습니까? 우리 전 의원님께서 경남의 청소년들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제도권에서 경상남도 위에서 이런 화두를 던지실 거죠. 그래서 이번 우리 조례가 어떤 선언적으로 거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경남에 어떤 다양한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이 이제 경남 안에서 어떤 일자리보다는 수도권이나 다른 시군으로 이제 많이들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이번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좀 더 확대해서 볼륨을 좀 키워서 경남의 어떤 청소년 문제, 어떤 인구 절벽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상남도 교육청, 또 경상남도청과 함께 어떤 우리 경남의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학습권 또는 건강권을 안전한지 또 이들의 일자리나 또 미래 비전 어떻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경남도 외화 또 우리 교육청하고 뭔가 이제 우리 도지사님들하고 같이 좀 의노를 해서 그런 어떤 그런 이슈들이 좀 부속적인 조치들 조례든 또는 5분 발언이든 그런 간담회라든지 여러 한 형태의 어떤 그런 공론화 작업이 좀 선행되면은 부속 조치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로 인해서 꿈드림 청소년단 구성에 더 힘이 실릴 수 있게 됐는데 하지만 이런 것 또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파악과 관리가 먼저 좀 선행이 돼야만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텐데요. 앞으로 더 촘촘해져야 하는 제도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김성민 교수님께서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선은 건강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지원하는 제도로는 정부에서 건강검진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3년에 한 번 실시되고 있어서 그 주기가 매우 길고 학교 밖 지원 센터나 쉼터에 머무르는 청소년들 위주로 실시가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학교에는 보면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보건교사가 상주를 하면서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확인을 하고 간단한 의약품을 제공을 하거나 하는데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는 학교에서처럼 건강상태를 검진을 받거나 할 수 있는 의약품을 받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별로 없습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도 폭력이나 빈본, 가정해체 등의 문제로 학업 중단을 한 경우에는 단순히 학교 밖으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가정의 물질적, 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이는 청소년들이 아주 높아지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학교 밖 청소년들의 간단한 상비의약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군별로 학교 밖 청소년 약국을 지정을 하고 학교 보건실처럼 기본적인 건강상태를 상담을 하고 검진할 수 있도록 학교 밖 보건실 운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권에 대한 문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학교 밖 보건실 말씀해주셨어요. 그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 제도권에서 예산 지원이라든지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학교 밖 학생들에게도 공정하게 그런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2016년 깔창 생리대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 운동화 깔창을 사용한다는 조소득 가정의 여학생의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방금 우리 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생리용품을 구입할 형편이 되지 않는 상태를 생리 빈곤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 지자체나 우리 청소년들의 특히 여학생들을 위해서 생리대를 보편적으로 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조례가 2020년 10월 대구시에 의해서 발의된 사례가 있고요. 대구시는 이 조례 이유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청소년들 대상으로 생리대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는 굉장히 성장하는 시기이지 않습니까? 신체적인 성장, 정신적인 성장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사전에 질병을 예방하고 어떤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전 의원님께서 제안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기본적으로 의약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시군별 학교 밖 청소년 약국 같은 걸 지정을 하고 학교 내 보건실처럼 건강상태를 검진할 수 있는 의료원 등을 학교 밖 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논의를 하는 이 순간에도 학교 밖 청소년들은 밖에서 하루를 보내고 또 점점 어른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도의회에서도 많은 고민 되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또 어떤 분야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성장을 위한 도움을 주실 계획이신지요? 네. 학교 밖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기울여서 정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2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의 정책 수요 중에 가장 높은 것이 교통비 지원이었습니다. 84%나 되는 것으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밖에도 건강검진, 진학정보, 검정고시 준비 지원 등의 정책 수요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것처럼 우리 지역의 특성이 또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청소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정책을 필요로 하는지 직접 실태조사를 해서 학교 밖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어려움과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어 나갈 생각이고요. 이 밖에도 또 관심을 갖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임신과 출산을 청소년기에 하게 되는 경험들을 하는 또 일부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학업을 중단한 상태에서 임신과 출산을 해서 부모가 되면 어려운 환경이 더욱 어려운 환경이 되고요.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는데도 중단하고 육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죠. 이런 청소년들도 소외받지 않도록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 확대를 지속적으로 노력할 생각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바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여기에는 아이들이 어른으로 성장을 할 때 학교 안에서 받지 못한 어떤 결손을 저희가 제공해 주는 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오늘 이야기 나눴던 것들 외에 덧붙여 주신 말씀 있으실까요? 최근에 제가 이제 좀 눈여겨본 것은 5월 초에 경상남도 청소년 지원재단 여기에 우리 부지사님도 계시고 우리 홍순경 우리 원장님이라고 경상남도 의원 출신이세요. 이런 선출직 출신인데 도내 어떤 청소년들의 진로 고민 해결 및 자립을 위해 부사관 학원과 업무 협약을 최근에 맺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하고 이제 어떤 국가의 공무원이죠. 이제 군인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이제 학원하고의 어떤 그런 MOU를 맺어서 소리지 정보 교류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어떤 미래의 어떤 직업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왜 우리 김세진 아나운서님도 아시지만 우리 경남의 매세나협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매세나협회처럼 어떤 기업과 예술단체 우리 경남에 있는 어떤 협력을 통해서 어떤 예술의 발전을 지원하듯이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도 매세나의 어떤 그런 케이스처럼 어떤 기업인들이나 어떤 이런 어떤 협의체를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최소한의 어떤 일자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기업들이 조금 알선해주고 그 학생들을 좀 더 이렇게 제도권에 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정책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그 이번 일을 어떤 학교 밖 청소년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 이제 경상남도에 있는 전체 이제 그 청년 문제 어떤 청소년 문제를 한번 좀 이제 짚어볼 수 있는 좀 큰 시야에서 우리 제도권에 있는 경상남도 우리 의회 그 다음에 교육청 그 다음에 우리 도청에서 뭔가 좀 대토론회라든지 또는 이 청소년의 어떤 이 현장을 한번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 함께 다양한 정책에 대한 고민 나눠봤는데 네 무엇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소통하는 게 가장 먼저이지 않나 이런 생각 해보면서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헬로 뉴스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헬로 TV 뉴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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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